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씨 검찰 출신이죠. 검찰 출신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다니는 동안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바로 검찰의 이름들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얼추 제가 볼 때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20대 말부터 하면 30, 40, 50대 30년은 능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직이라는 것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방팔방에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의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참 피곤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홍성에서 산불이 나고 대전에도 나고 또 강화도 마니산에도 나고 인왕산에도 나고 그렇게 좀 야단이지 않습니까 야단이게 되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 같으면 좀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라든지 행동 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피난받을 일은 아닌데 골프 연습장을 가서 한 30분 정도 골프를 친 모양입니다. 주변에 눈이 몇 개겠습니까 주변에 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상황에서 골프장에 30분이든 20분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죠. 거기는 또 뭐 당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또 제보도 할 거고 사진도 찍을 거고 벨벨 사람들이 세상에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당장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산불이 발생한 와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던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골프 연습장에 갔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공식으로 사과를 했다. 그래도 사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은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되면 계속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게 되면 사람도 여러분들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냥 작심하고 달라드는 그런 반대 진영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화작업 빨리 들어간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골프 연습장 가고선 잘못했지만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런 입장문을 밝혀 했네요. 중요한 시기인데 광원 도민들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나가야 되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아마 30일 날 오후 다시 30분 쯤에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서 20분간 잠시 친 모양입니다. 김진태 지사 측은 한 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했지만 공교롭게도 기한자 역시 그날 연가를 내서 이달 3일이 됐어야 연가 신청서가 처리됐다. 연가를 언제 됐건 기한 책임자가 뭡니까 공교롭게도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갔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10분이든 5분이든 간에 골프 연습장에 강원도지사가 들렀다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이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이 참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런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참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이 없냐 공직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강원도지사의 행사를 누구보다 수십 수백 개 정도 눈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판공비를 어떻게 쓰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 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간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가지고 조심을 해야겠다. 당장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나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그냥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 않게도 잘못된 일이고 당에도 또 누를 끼치는 일이니까 뭐 초년이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